그럴 수 있지? 맥주 없네? 스칼렛 사료 먹을래? 안되겠지? 됐다. 희귀품 상이 났다.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상인이 이제 도착했단 말이다. 스칼렛은 미쳐 날뛰지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잠깐만. 음식 몇개 있냐 우리? 요리 안해? 니들? 아 요리 돼있네. 상인 어디갔어? 야 이거 또 옮겨고 해. 머팔로 이거. 자. 응? 뉴기리의 형제? 알베르토? 기다려봐. 여기 있다. 뉴기리의 형제라고? 뉴기리 동생. 늦게 왔으니까. 또 일식. 뉴기리 동생? 잠깐만. 중요한건데 이거. 뉴기리 동생. 여기다 지우지. 파티를 열었고. 그건 상관없고. 이게 그런 상황이 왔고. 상관없고. 아직도 스칼렛은 미쳐 날뛰고 있고. 가지집. 오케이 됐어. 가자. 뉴기리 동생 오자마자. 이야 일 열심히 한다. 잘하고 있다. 뉴기리가 오세. 뉴기리 동생 어딨냐? 뭐하냐 너? 뉴기리가 네 방이야. 이거 잡으면 돼. 그렇지. 빈약하네 애가. 재배, 채굴, 요리. 아 요리 잘하네. 뉴기리 동생 이제부터 요리해라. 요리랑 채굴 니가 해라. 재배. 뉴기리 동생 1번. 채굴 1번. 또 뭐 있다고? 응? 거진차야? 거진차야? 네? 습격 왔어? 어디? 세 명이나! 어차피 위로 오겠네. 잠깐만. 음. 우선 내버려 두지. 내버려 뒀다가. 내버려 뒀다가. 이젠 되면 올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갔다. 안 온다. 왔다 갔다. 어. 은기 주니어 2세. 니가 갈래? 아 씨 근데. 갔다 또 뒤지마. 아니야 괜찮을거야. 가자 은기 주니어. 에? 가자. 일로와봐 은기 주니어. 항상 조심해. 네? 벌써 끝나고 하는것 같은데. 은기 주니어 가라. 야! 란소. 눌러봐. 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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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대 만들어 줄 필요 없어. 잠자 야 이거 뭐지 형 기준이 언제 쏘는거야 이리와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포핵 응? 포핵 포핵 재수용 침대 없음 이건데 야외에 배치된건 안된데 잠깐만 돼 야 뉴기리동생 니가 잠깐 착하다나 원래 저것도 재수용이었다 포핵 그리고 뉴기리동생은 여기 뉴기리동생 포핵 이렇게 해서 뉴기리동생 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야 뉴기리라 뉴기리라니까 보글복지해서 뉴기리동생하고 뉴기리라고 같이 쓰면 안될까? 안되겠지 긴건드릉 장기적출 해달라고 안되면 긴건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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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약 주면 필요없어 2심 뉴기리동생 안낙하는 곳이죠 고작 문 하나 설치해 줄래 벗겨 벗겨 넌 죄수다 대왕이 보석 안하는거 오죄게 많네 금단현상도 있어 알아서 알겠지 네? 유기리도 동생 어디갔나? 오 마이 갓 잠깐만 유기리도 동생 샀댔다 잠깐만 에..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유기리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유기리도 동생 유기리도 동생 에헤헤헤헤헤 유기동생 밖에서 자는데 여성 확 살짝 괜찮아 괜찮아 요들근데 이건 언제 만나네 만들 생각도 없네 정립도 왜 이렇게 없어 그럴 수 있지 응기업은 유기리로 가시기 응기업은 유기리로 가시기 응기업은 유기리로 가시기 여기가 카피터 건물복지 건물복지 싹 어? 여기서 복지업 딱 하고 싹 복지 에? 안 돼? 그러면 문도 설치해 줄래 응 유기리동생은 삐꾼삐꾼다니까 바닥을 슥 슥 아니야 유기리동생은 어 대리석 깔아주지 딱 싹 그리고 아 여자야 여자네 야 누가 더 아 세나찍 넣어달라 그랬지 잠깐만 내가 세나찍 넣어줄게 세나 지금 뭐 할 줄 아놔? 단순노동을 싫어해? 근면성실한데? 할 줄 아는게 뭐야? 조련 할 수 있네 조련 조련이 가능한거 조련이 가능하고 이런거 옮길 줄은 안할거 아니야 종료 다 끝났나? 다 끝났나? 아 힘들다 만들었네 이거 카피 뜨고 오예 에 에- 에? 많이 왔는데? 나그네 아니? 란소의 전 애인? 세나 찐! 너 란소 전 애인이었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다려봐 나 세야나 방 제대로해죽게 누군가했네 그럴 수 있지 오자마자 죽었어 들어와서 바로 죽었어 3 2 3 오 오오.'" 오마이 visualize думаю 不知道 도언 반低 뉴기리가 죽다 뉴기리가 죽으면 안돼 지금 여기에서 뉴키 그래 한 명 더 나오면 내가 넣어주지 술탄 조작해서 피해야 돼? 난 지가 알아서 피하는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지 주인 없으면 있네 소유자 설정 뉴기리 동생 여가 세나지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좀 있으면 애들이 기이 들어올 거고 그런 거겠지 생각보다 더 잘 안 좋음 점점 더 맛있고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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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전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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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주고 카피 떠주고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네 불도 안 들어왔어 일하기 싫지 일하기 싫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됐군 이러면 됐지 평화롭구나 아까 전에 불 나갖고 삿대는 줄 알았는데 흠 탈출낙하기 죽어가는데? 닌자 총상 흉터골절 총상 6시간 후 사망 벌거벗음 기분좋음 쇼크 여울이랑 농사 빼고는 다 할 줄 안다 이거는 사이코패스네 구할 수 있겠나? 이렇게 멀어갖고 6시간 만에? 못 구하지 싶은데 난 쏘겠나? 너 구할 수 있겠나 얘? 400 400 아 죄수용 침대가 없다는데? 얜 누군데 그면 아 얘 난 쏘는거 어차피 여기 여기 난 쏘 잠깐 자라 여기 니가 구하러 가니까 니가 살려내야지 구해 야 하면 되는거 아님? 시간 안에 살면서 하는거고 여행 그가 여행 일요 일요